지금 시작할게요. 아ㅂ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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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진 전 Harley Carla 아아야돼 옷这里도 현대전과 함께 2,000여 분을 하고 계십니다. 네, 2,000여 분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귀여워! 네, 한복의 분이 기재인데 단추 한복 동정과 유사한 카라가 한국 전투비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남자 가진을 통하여 발목물의 단추를 이용해 발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복의 느낌을 더했고요. 네네, 그런 느낌이죠. 블라우스 옆에 검은색 음료를 줘 또 여자가 날씬해 입고 있는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교체원 이전 8장 고등학교의 교복입니다. 여기 귀엽다. 아, 표정봐. 나도 다녀와서. 귀여워. 야, 잠깐만. 그냥 늘 태장놈은 아니지. 부모를 수 없는데 일어나서. 우리 형이 너무 귀여워. 짱놀랬네, 씨. 덩달아 노랜. 뜨거워. 천칠백짱을 찍을 때 여기서 번지의 사진 한 장 홍민이만 천칠백짱 찍고 어떻게 찍지? 서서. 서서. 저당 10장. 야, 빚지, 빚지, 빚지. 네. 메모리카드 왜 클래스 10인 것 같은데. 아니요. 딱이다. 아, 클래스야. 그래서 지금 다 죽어. 제발. 뭐, 맞지? 그치. 어, 난 진짜로. 몰라, 몰라. 봐봐. 뭐하냐. 아, 진짜. 그냥 내 친구지 못 해주세요. 오케이, 못하게. 몰라, 뭐해. 네, 진짜.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귀여움 지금을 복잡하도록 해. 귀여워. 귀여워. 수절로 눈치가봐. 출발하러 복잡하십시오.